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둥 여기는 해수욕장이에요 제가 여기에 오늘 온 이유는 바로 보리별 낚시를 하려고 왔어요 보리별은 이때까지 원툰 낚시로만 했었잖아요 근데 보리별을 루어 낚시로 잡을 수 있다는 거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채비 같은 것도 자작으로 만드는 거를 찾아가지고 다 사서 자작으로 만들어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가지고 날씨가 엄청 막 확실히 하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어요 오늘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남서풍이 9에서 10 정도로 찍히더라고요 근데 포인트 때 지금 딱 도착하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생각보다 바람이 불지 않고 있어가지고 일단 내려가 봐야 알겠지만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든 보리별 자작채비로 오늘 낚시를 해보고 보리별이 진짜로 잘 잡히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잘 나와야 말이죠 그러면 얼른 낚시를 해보러 가보십시다 고!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접 제가 만든 자작채비예요 보리별 자작채비 이거를 초메텐채비라고 한대요 초메텐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달고 여러분 이거 개찌렁이랑 좀 비슷하죠? 이거 루어예요 콜락 잡을 때 제가 썼던 그 냄새나는 루어 그거랑 비슷하니까 아주 냄새나는 거예요 던지 볼게요 바닥에 가라앉히고 드래깅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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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보리별 입질이 아닌데? 너무 강한 입질이 들어왔어요 뭐야? 뭐야 이건? 비닐이 뜯어먹었을 리는 없고 어? 뭔가가 뜯어먹었어요 이래가지고 웜이 남아나질 않겠는데? 여기 던져보니까 좀 자갈이 심해가지고 모래쪽으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제주분들이 보리별을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드신다고 들었어요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도 잡으면 맛있게 물 겁니다 일단 잡고 바닥에 루어를 깔아앉히고 드래깅 끌고 왔다가 잠깐 기다려줬다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체비 해놓은 바늘이 보리별을 잡기 위해서 작은 바늘을 쓰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좀 큰 녀석들이 물면 대박 오다 끊길지도 몰라요 보리별을 위한 체비입니다 아까 그 바늘 온 게 확실히 고기는 맞았거든요 그렇다는 거 생미끄가 아닌 루어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반응을 했거든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내꺼 내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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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보다 좀 기다려줬어요 제대로 먹을 수 있게 자 천천히 천천히 흑셋을 했는데 뭐 이거 버리면 아닙니다 이거 버리면은 아니지만 루어에 반응을 진 녀석입니다 일명 꽉꽉이 라고 불리는 녀석인 것 같아요 핵이 꽉꽉이네 어 그럼 꽉꽉해요 꽉꽉 야 야 야 야 보내 주겠습니다 꽉꽉이기 때문에 웜이 좀 찢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깨어서 쓸 수 있을 정도라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뭐지 일찍 들어왔는데 따라락하고 말았거든요 우아 저 뭐 띄고 저 못 띄는데 뭐지 우아 아 수원해요 청계표를 사왔어야 되나 아이참 아니지 저는 오늘 후워로 잡으려고 왔죠 그렇습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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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다 이리 오고 있는 건가 갔나 뭐지 이리 오고 있는 건가 버림혈이다 버림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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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지문놓고 또 잡아야지 흰 버섯 오 여기 입 옆에 딱 바이트 됐어요 입 옆에 한 마리 얼음 들고 왔거든요 얼음 옆에다가 딱 넣어놓고 빨리 더 잡아야 됩니다 한 마리니까 누구 코에 붙이냐고 입질이 톡톡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버림혈은 약하니까 입 주변이 살짝만 이렇게 천지를 툭 해줬어요 너무 빡이 크면 이제 바닥에 사악 드래깅하고 살짝 기다리고 있을 때 입질이 왔어요 맨 처음에 체비할 때는 목줄을 한 이만큼 한 뼈보다 더 길게 줬었는데 너무 걸거치 가지고 한 요정도로 짧게 해가지고 지금 했거든요 근데 요게 더 전 편한 거 같아요 근데 이게 고기들의 입질이 많이 예민할 때는 목줄을 좀 더 길게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심이 얕아서 금방 툭 바닥을 찍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체비가 17g 이거든요 그래서 던지고 한 3초에 뚝 멀리까지도 수심이 얕은 거 같아요 멀리까지도 수심이 얕은 거 같아요 왔습니다 입질이 왔습니다 어 톰 건드렸는데 어 톰 건드린 게 루어를 들고 간 거였어요 루어만 루어만 있기뿌네 여러분 지금 물때가 간조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입질이 많이 없네요 얘네들이 입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막 쉴 수 없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왔다 어 입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입질이 들어왔어요 다행이다 루어 안 뺏겼어요 던지자마자 여러분 방금은 자리 옮기고 첫 캐스팅에 대박 바닥에 먼지 하여튼 물에 꽂혀서 체비까지 터져먹어가지고 아까는 17g을 사용했고 이번에는 14g으로 사용해 보려고 요것도 뻥떨무게를 다르게 해서 만들어 왔거든요 살짝 가벼운 걸로 막 갔으니까 살짝 덜 걸리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제 생각에는 여쭤나는 보리미를 많이 음문가봐요 있으면 울텐데 읍 쓰니까 안 무는거지 포인트를 이동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바꿨어요 이쪽에도 해수욕장인데 지금 늦휴가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저쪽에 있긴 있어요 저는 좀 많이 떨어져서 여기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끝만 무릎 뜯기고 있는데 뭐지 여러분 여기 도착해가지고 첫 캐스팅이 카메라 안 켜져 있는지 모르고 했는데 요렇게 똑같이 루어만 뒤꿍다리만 다 뜯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던졌는데 또 그렇거든요 요즘 뽀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이 참 세 번째로 포인트로 이곳에는 과연 보리미를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다섯 마리만 잡으면 딱 먹기 좋을 텐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문효징어 낚시 할 때인가? 그때 포인트 찾아다닌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 건너편 해변에서 낚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낚시 하세요? 물어보니까 모살치 잡으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살치가 모래를 좋아해가지고 모살치라 카나 카든가 암튼 그때 할아버지가 여기서 보리말 낚시 하시고 계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세 번째 포인트를 이쪽으로 들어와봤어요 아직까지 있지는 없지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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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물때가 낚시물이여가지고 잘 안 나오나 싶어서 좀 기다렸다가 지금 흔들물일 때 다시 와봤어요 계속해서 제가 만든 이 보리멸 자작채비로 락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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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박사 Jerome 물 목 71 허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분 Fragg England ownership 챔질 제대로 했습니다 폴링바이트였는데 버림혈이 멋디 버림혈 두번째 버림혈이에요 힘 진짜 세네 위턱에 바이트 얼음 옆에 있어라 모음은 누군요 모음을 못붙나 오다가 털어붙네 방금은 딱 떨어지자마자 입지를 해줬어요 방금 바이트 받은 곶자 다시 한번 똑같이 던져볼게요 역시 아까 전에 해변 쪽에는 지금 중둘물이라 해도 물이 좀 많이 뒤로 빠져있더라구요 이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짝에는 수심이 좀 나오는 것을 노릴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왔더니 다행히 한 마리 나와졌네요 바닥에서 드래깅 스테이 천천히 루어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왔다 왔다 왔습니다 내꺼 침질이 톡셋을 살짝 빵 했는데 아 빠졌네 엄마 먹고 갔네 아 빠르게 했는데도 빠져버렸네 왔다 왔습니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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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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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 세 번째 머리며 히히 히히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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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대 나이스 낮에 잡은 곳까지 해서 세 마리 이렇게 바닥에 천천히 쭉 드래깅해서 루어를 바닥에서 질질이 끌고 오다 보면 입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때 탁 참지를 해줘야 탁 근데 이게 생미끼가 아닌 이 루어에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더 신기하고 진짜 솔직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왼쪽엔 돌이 많구만 오른쪽으로 던져야겠어요 네 자꾸 조명이 나가네 재주간 바닥 부리면 조금만 더 주세요 어? 노래 불렀다고 조명 나가기 입기 없기 왔다 잡았어요 내 거에요 히히히 네 번째 보리미알 뚜둥 너 내 몸 어땠어 응 참지를 되게 빨리 했는데 왜 이래 됐나 저건 꽃게탕 값인데 야 너는 꽃게탕인데 뭐야 저건 자갈치잖아 여러분 자갈치 꽃게 큰데 보리미알이 작지만 은근 솜 맛이 좋아요 약간 이런 왔다 엇 아 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웜이 뜯겠을까요? 뜯겠네 아 자꾸 이런 상황이니까요 웜을 좀 짧게 써 보겠습니다 웜을 잘라서 써야겠어요 이거 이거이거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놈들이 웜만 쏙 빼먹고 가네 웜 반틈 잘라서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잡았습니다 내 겁니다 오야 왜 이렇게 힘써 큰 보리멸인가요 왜 왜 왜 왜 이런데 와 크다 오늘 잡은 녀석들 중에 제일 장원이네요 제가 크기를 비교하자면 제 한 뼘 정도 크기예요 웜을 자르기 잘 했네요 방금 잡은 이 녀석은 손맛이 아주 좋았어요 또 웜만 가져가는 느낌입니다 웜 때리고 있었는데 입질 왔어요 물이 이제 많이 들어왔네 익히고 있었는데 입질 왔네 웜 안 뺏겼어요 다시 긴장을 안 늦추지 말고 긴장을 안 늦추지 말고 잡았습니다 내 겁니다 댄스에서 이제는 진짜로 하나도 안 더워요 저녁때면 되게 시원해요 진짜 뭐가 이렇게 시게 걸렸지? 여러분 물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여기도 물에 잠길 것 같아요 곧 잠기겠습니다 나빠요 여러분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이 근처 오면 다 지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소문이 나쁘네요 뭐 그것도 그렇고 물만큼 잡았으니까 됐죠 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님들 찰스! 여러분 생각보다 촬영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바로 해먹으려고 했는데 보리멸을 이걸 손질해 놓고 내일 아침에 반찬으로 구워 먹어 볼랄 거예요 보리멸을 잡을 때 옆에 조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길래 들고 왔어요 뭐고 몰랐고 일단 제일 먼저 비늘을 쳐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막 비늘 쳤는데 쌤님들이 이거 비늘 칠 때 물 틀어 놓고 하면 된다 해가지고 역시 물 틀어 놓고 하니까 비늘 하나도 안 튀어요 그 다음에 대가리를 땁니다 대가리 다 따주고 그냥 내장을 따줍니다 대가리 다 따주고 그냥 내장을 따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두고 내일 아침을 구워 먹겠습니다 뿅 여러분 굿모닝이에요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제 저번 보리멸로 아침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제 보리멸 잡고 마지막에 나올 때 제가 서 있었던 내가 그 밑에 사과 쪽에 붙어있는 거 두 개 가지고 온 거 그거 가지고 미역국 끓이고 보리멸 굽고 그리고 집에 만들어 놓은 반찬 꺼내가지고 그렇게 아침밥 만들어 먹으려고요 일단 미역부터 미역부터 불가야 됩니다 미역은 전날 불려 놓으면 제일 좋지만 전날 안 불려 놨으니까 뜨거운 물에 바로 하면 바로 불려요 전 미역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국물보다 미역을 더 많이 부쳐 먹는 거 같아요 미역 불가 넣고 조개는 어제 이거 데쳤어요 데치니까 똑 떨어지더라고요 조개는 내장은 떼고 뜰게요 고단새 미역은 다 불러 먹었습니다 미역은 물기 쫙 짜가지고 미역을 꼭 가져옵니다 물 붓고 여기다가 대방 국간장 대충 한 두 스푼 누군지 하나 더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숟가락은 조개도 넣고 소고기가 안 들어가는 데서 소고기 다시따라는 젖툰 간이 조금 소심한데 조금 다시따가 조금 부족한 맛입니다 불가능한 맛 마지막 들깨가루 들깨가루 밥 원하는 엄마가 저희 양껏 이건 진짜 제가 공랄 자주 해 먹는 거예요 정말 별거 없죠? 대충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가 붙나? 국간장 한 숟가락만 더 오케이! 무한박해! 미역국도 그렇고 찌게도 그렇고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기 때문에 이걸 끓여놓고 조림을 한번 굽어볼까요? 아! 아! 짜잔! 보리멸과 삶가 쪽으로 만든 아침밥 싸이입니다 두둥! 잘 먹겠습니다! 일단 궁금한 보리멜부터 이거 밑간 했으니까 뭐 안 찍어 먹어도 될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소금을 옆에 갖다 놓긴 했는데 보리멜 얹어서 간이 딱 됐네 밑간이 이 정도 보리멜까지는 씹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미역국 음 겁나 맛있어 조개는 생김제 젤리 있고 완전 식감이 전복 식감이죠 생긴 것도 전복 같더니 식감도 전복이네 이거는 지난번에 무 엄청 큰 거 샀잖아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무조림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맛있어요 음 이것도 멸치 4 떡볶이인가 마지막에 설탕은 조금 넣은 때가 조금 넣었는데 딱딱해져 붙었어요 그래서 멸치는 맛있습니다 그리고 담백하고 적당히 짭짤한 게 약간 조개 느낌도 나고 맛있습니다 그래도 제주분들이 보리멜을 많이 잡아서 드신 거야 예전엔 식감에서 여러 가지 고기 다 잡아서 구워 먹었을 때 보리멜이 있었었는데 그 때는 한 마리여가지고 뭔가 다시 이렇게 잡아서 묵으니까 완전 진짜 반찬으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주는 태풍의 영향 때문인지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 제발 무사히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바닷가 쪽으로 안 가려고요 이제 곧 태풍이 영향권이어가지고 태풍 지나가기 전까지는 바닷가는 안 가길로 저 자작채비로 보리멜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 자작채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내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재료만 있으면 엄청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 쌤님들도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쌤님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